역사는 잘 모르고 기하, 불호는 잘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요? 구름 속에 가린 태양에 언젠가 환히 비친다는 희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멋진 세상일까요? 샘 쿡이 지난 1960년에 스스로 시를 지어서 노래를 만들어 불렀던 What a Wonderful World 이 곡은 12위까지 히트했던 좋은 노래죠? 이 곡은 12위까지 히트했던 것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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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더풀 월드 샘 쿡의 노래였습니다. 미국 덴버에서 늘 좋은 음악 신청해 주시는 배우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우리 라디오 서울코리아와 인연을 갖고 옛날에 좋아하셨던 노래 다시금 우리 애청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71년부터 74년 초까지 TBC 동양방송에서 방송을 했던 그 일부분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 부끄럽게 제 자신이 옛날 탑툰쇼나 3시의 다엘이나 0시의 다엘이나 또 동양방송에서의 제가 1년 반 동안 밤을 잊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나 또 최동목쇼 모두 자료를 제가 구비를 못하고 있는데 북북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카세트 테이브를 녹음해 두셨던 걸 보관하고 계신다니 놀랍습니다. 그리고 반가웠고요. 다음엔 What a wonderful world 루이 암스트롱이 원래 이 곡을 노래했던 게 1968년이었습니다만 1999년에 케니지가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를 합성해서 다시 리코드를 냈는데 이게 53위까지 히트를 한 바가 있었죠. 결국은 보관할 때 I see trees of gr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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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